그럼 관련 내용 정치 전부가들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앞서 서영수 기자가 전한 대로 국민의힘 박정은 의원이 이 대표가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하는 증거라면서 당시 이 대표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생각을 한번 더 살려봐 주시고. 네. 또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될지를 한번. 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더 살려보시고. 다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재판에 주장했던 거. 그걸 보면 제가 더. 그렇죠. 한번 일단 보내드릴게요. 네. 2018년 이재명 대표가 경기 지사 시절에 이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게 되자 사건 관계인에게 재판에 나와서 이렇게 좀 진술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종원 실장님. 네. 저는 좀 헷갈립니다. 이거 위증교사로 봐야 됩니까? 아는 대로 좀 말해달라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대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김진성 씨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지금 위증을 해달라고 받은 장본인 그다음에 위증을 해달라고 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변호사. 변호사 시절 얘기죠. 이재명 대표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보시면 다른 거 다 빼고 딱 이겁니다. 이 당사자는 그때는 제가 밖에 나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밖에 나와서 선거를 위해서 밖에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내용 즉 KBS와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그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내가 형을 벌금형을 받은 이유가 바로 KBS와 성남시장 김기량 성남시장이 서로 공모를 해서 나를 몰아붙였다. 이 대답을 해달라. 왜냐하면 당신은 그때 성남시장의 비서였기 때문에 이 과정인데 지금 김진성 씨가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라고 했더니 KBS 그렇게 들었다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정황상 나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달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취지로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 했더니 변론 요지서를 보내겠다. 이 대화는 뭡니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가르쳐주면 그대로 해주겠다라는 뜻이고 지금 그러면 내가 요지서를 줄 테니까 그대로 해달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다른 부분에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라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강변을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고 또 당사자 김진성 씨가 지금 난 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지금 재판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걸 다 종합해보면 위증 교사 맞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화 녹취 내용은 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셨고 이종원 실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인주 부위원장 생각은 또 어떠십니까? 다른 측면을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요. 방금 이 실장님이 말씀해 준 그런 시각이 아마 검찰직의 주장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 녹취록을 기반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 아니겠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녹취록을 두고도 법률가들도 해석이 엇갈릴 정도로 저는 이 녹취록 자체가 위증 교사의 직접적 증거가 되기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취지를 본다라고 한다면 기억을 되살려달라라는 취지이고요. 그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서 변론 요지서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위증죄가 되려고 한다면 기억에 반하는 내용들을 증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억을 해보라고 그러고 기억을 환기해서 있는 그대로 해달라라는 전체 취지로 봤을 때는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요구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렇다면 위증 교사가 성립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전화 녹취 듣고 두 분 말씀도 이렇게 다릅니다. 장관 기자, 어쨌든 이 녹취 파일이 공개되자 민주당에서는 이거 검찰이 흘려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바로 반박이 쫙 냈습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오후에 언론 공지를 통해서 녹음 파일을 여당 정치인에게 제공했다는 거 이거 전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녹취를 공개한 박정훈 의원은요. 검찰을 통해서 입수한 것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입수한 시기나 경로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빙성도 확인했고 입수 경로에 법적 문제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증거를 입수한 경로 깨끗하다, 법적인 문제 없다, 이렇게 박정훈은 얘기했고요. 자, 이종원 실장님, 어쨌든 녹취 파일의 입수 경로가 어떻게 된 거냐. 이쪽으로 좀 얘기가 흐르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어떠 보이십니까? 아니, 민주당의 지금 이 강변을 제가 이해하지 않는 게 박지훈의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녹취 파일 들었는데 이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한 거 아니냐. 도리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옳은 게 여기 다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녹취 파일이 검찰에서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도리어 이 녹취 파일을 계속 공개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옳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 녹취 파일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녹취 파일이 어디서 나왔던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공개하시라,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시라.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게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소리였구나라고 인식시키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공개됨으로써 불리하니까 출처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강변하시는 대로 이게 훨씬 더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면 왜 출처를 따지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현주 부위원장 생각 궁금합니다. 이걸 검찰에서 만약에 받았다고, 신다고 하면 많이 문제가 됩니까? 일단 검찰에서는 검찰 측에서 나간 자료가 아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 녹취로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정도였다라면 대중에게 이재명 대표의 직접 육성이 공개가 된 거거든요. 조금 다른 사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녹취록 자체, 이 녹취 파일 자체가 지금 재판 중에 공판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검찰이 유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건 관계인 아니라면 사실상 이 녹취 파일에 접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입수를 해서 국민들께 이걸 다 틀게 되었는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수 경위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형근택 변호사가 관련된 사건 자료, 그러니까 공판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판 자료를 만약에 제3자가 유출한 부분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그런 관련된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 당의 입장으로 알고 있고 게다가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육성이 공개되는 것으로 이 무슨 재판 과정의 결론이 바뀐다거나 재판의 어떤 향방이 바뀔 만한 그런 상황이나 시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 자체가 이미 재판에 제출이 되어 있고 증거 자료를 재판에 진행 중인 상황인데 굳이 이것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그 의도 자체가 야당 대표를 악마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도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이 유출 경위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대북 송금, 불법 송금 관련해서 기소됐던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이 부분에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난처한 입장 같긴 한데 이 대표 발언이 점점 이런 상황에서 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언론 비판하면서 검찰의 애완견이냐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저기 좀 비판을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번에는 또 언론인들에게 뭔가를 물어보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최고위에서 발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듣고 보시죠.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에 현금을 몇억씩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걸 이화영 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겁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그런 사람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꾸로 기자들한테 뭔가를 물어본 어제의 내용인데 이종무 실장님,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방어에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가 최근 모습인데 이 대표의 어떤 반문, 언론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대단히 대단히 지금 이 대표가 스스로 불리한 입장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서 기존의 어떤 그런 멘탈이랄까요? 그것이 굉장히 흔들리고 계시구나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만 하더라도 지난번 검찰에서 이야기한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2023년 9월에 검찰에 출두했을 때 검찰이 뭘 들이대냐면 당시에 경기도가 쌀 10만 톤을 보내겠다. 그러면 방북을 좀 해달라라고 이재명 지사의 사인이 들어간 공문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나를 모르게 직인을 위조해서 사인을 했다. 이화영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쌍방울해서 돈을 받은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런 사람을 임명을 했겠냐. 이런 발언들이 나온 보도가 지금 2024년 9월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지금은 갑자기 이화영 부지사가 바보냐 아니면 정신이 나갔냐 그런 것을 하게 이게 지금 공문이 다 있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방북을 하겠다. 그리고 방북 요청을 할 때마다 쌀 10만 톤 보내주겠다. 태풍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단계에 그게 다 사실 돈입니다. 현금을 주는 건 그것이 다른 어떤 루트로 빨리 방북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많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자신이 한 말과 반하는 이야기들을 기억력이 좀 잊혀졌다고 해서 그것을 거꾸로 뒤집으면서 설득하려는 모습 그리고 또 언론인들에게 개화, 개를 이렇게 비유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그저 뭐랄까요. 언론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법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개는 모두 다 실형을 살았더라라는 말씀을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애완겸 발언이 좀 파장이 커지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 재소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어제 언론 단체들도 망언이라면서 사과 촉구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는 사실 이런 부분이 없다가 오후에 일제히 발언을 냈는데 장갈 기자, 어쨌든 여기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도 비판하면서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비록 가짜뉴스의 피해자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완견을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과는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한데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겨냥을 했습니다.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신이 가짜뉴스의 피해자라고 한 건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20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시 한동훈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라는 주장을 했다가 어제 벌금 500만 원이 확정이 됐거든요. 이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자신이 가짜뉴스의 피해자였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언론을 협박하는 시도는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장윤주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와 유시민 전 이사장을 두고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앞두고 비판하면서 겨냥하면서 나오면서 어떻게든 존재감을 키우려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이네요. 그렇죠. 정치적인 의도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겼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이제 정말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좀 아쉬운 부분은 너무 쉬운 문제에 대해서만 답을 내놓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듭니다. 소위 말해서 야당 대표와 또 야당 정치인에 대한 공격은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쉽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지난 총선에서도 2조 심판론 내세웠지만 결국 그것은 실패로 끝났는데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는 모습 자체가 또 중도에 계신 국민들에는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것보다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좀 푸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 문제와 그리고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과연 입장이 어떤지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내놓으셔야 전당대회에 출마하시더라도 명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